윤석열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서 나라가 좀 발을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윤석열을 빨리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끝까지 지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길 바라겠습니다 현실 정치 안에 성큼 발을 내딛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2기 7번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국민주권당이 가장 선봉에 서서 해오셨잖아요 2기 국민주권당도 항상 응원하고 탄핵에 앞장서서 윤석열을 빨리 끌어냈으면 좋겠어요 속 터져 죽겠어요 뉴스도 안 봐주세요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용산에서 농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탄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사람이 있기를 바라요 이제 벌써 2주기가 됐네요 우리 군의 탄핵전선 확실하게 만들어서 돌파합시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회 대기업을 위한 전진 함께 해나갑시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subscript